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이 차량은 거의 신차급 차량인데요. 2019년 최초 등록된 2020년형 약 4,000km의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그럼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다시피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 상태도 올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이동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용 타이어 장착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진 게이지 미터기로는 타이어 트레이드 측정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머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보시면 좌우측 편머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운전석 쪽 역시 좌우측 편머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와 기타 부속품들도 튼튼하게 유격이탈 없이 부식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로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이탈 부식 손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커버 장착되어 있는데요. 오프로드 많이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철판으로 굉장히 튼튼한 커버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틈새 사이로 엔진 쪽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누유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더 보시면 미션 쪽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미션 오일 펜도 누유 흔적 전혀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바디 프레임에 언더 코팅도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잘 돼 있고 깔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깊숙이 안쪽으로 머플러도 보이는데요. 머플러 역시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A급 상태 유지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엔진 룸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 룸 보시면 새 것처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23% 정도 나오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10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스티어링 힐 오일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보시면 적정량 깨끗하게 투명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룸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당장 소모품 비용 추가로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이고요.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4155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 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시면 점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왼편으로 보면 후축방 경보 시스템과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요. 제가 앉아있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신차처럼 새차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대시보드에도 전혀 오염이나 손상된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센터페시아의 버튼들도 새 것처럼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사용감 거의 없이 정말 신차처럼 깨끗하게 쾌적하게 유지 잘 돼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보다 자세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부터 보시겠는데요. 본입 부분 보시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튜닝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 들어가 있고요. 남들과 다른 매력 느낄 수 있습니다. 크게 스크래치 나거나 흠집 나거나 한 부분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깨끗합니다. 그리고 범퍼 부분도 역시 튼튼하게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네바퀴 모드 메소드 휠 장착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웬더부터 사이드 미러 그리고 도어 쪽 쭉 보시는데요.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스크래치나 흠집, 문콕 자국 전혀 없이 굉장히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사이드 스텝도 굉장히 튼튼하게 어디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셔서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그리고 적재한 부분도 전혀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큰 흠집이나 손상된 부분 전혀 없고요. 도어 쪽도 문콕 자국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스텝 그리고 프론트 웬더까지 모두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외관도 A급 상태에 유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2020년형의 약 4,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신차급 차량입니다. 관리도 잘 돼 있고요. 남들과 다른 매력의 튜닝도 돼 있는 차량입니다. 보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